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들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나물약초는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 살을 빼주고 체중을 감량해주는 바로 이 나물약초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에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들레의 효능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뼈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민들레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자라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 비타민 K는 뼈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단백질 생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뼈를 보호해 줍니다. 뼈는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튼튼해야 하는데 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바로 이 민들레입니다. 두 번째로 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흔히들 간을 소리 없는 장기라고 합니다. 간에 이상이 있어도 그 증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간 건강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간을 깨끗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황달의 좋습니다. 이 황달은 간의 이상에서 오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데 과도하게 분비된 담집이 현류로 들어가서 몸의 대사 기능을 무너뜨려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과하게 분비된 담집이 피부와 눈의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해서 민들레에는 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분비된 이 담집을 배출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각종 염증으로부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뇨병에 좋습니다. 이 민들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분을 소변을 통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쓴맛은 다른 모든 쓴 음식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또한 이 민들레는 비뇨기 계통 질병에 좋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과 요로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균 성분이 비뇨기 계통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프랑스에서는 이 꽃을 시침대에 소변보게 하는 꽃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항암 효능이 좋습니다. 항산화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활성산소에 대응해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의 변종을 막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 또한 막아줍니다. 달리 말하면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암세포도 포함됩니다.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원저대학조 연구진이 이 민들레 뿌리 추출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실험한 결과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이 추출물이 암치료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 섭취로 암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줄기를 꺾으면 나오는 흰 액체 있죠. 이 수액은 고도의 알칼리성 물질로 세균과 곰팡이가 일으키는 각종 감염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가려움증, 백선, 습진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변비에도 좋고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민들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변비를 막아주고 또한 포만감을 주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체중이 늘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발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변비는 피부 트러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들레로 변비, 각종 질병, 피부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들레 효능으로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이 민들레에는 비타민 A 성분이 눈 건강은 물론 신경 기능에도 좋습니다. 또한 세포 손상이나 각종 염증을 막아주고 또 노화로 인한 세포, 노화성 시력 감퇴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들레에는 이인효제 성분이 소변배출을 통해 혈압을 낮추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과 비타민이 빈혈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민들레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다양하니 자기 취향에 맞춰서 요리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봄에 신선한 싹을 채취해서 나물로 묻혀서 먹기도 하고 즙을 짜서 주스로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민들레의 꽃을 차려오려서 먹기도 하고 또한 이 액상 추출물이나 타블렛 등 영양 보충대로 나온 제품들도 있습니다. 또 이 민들레의 복용시 주의할 점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약을 드신다든가 하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